아 아 아 아 아 지금은 라클이 좀 많으니깐 샨도의 청명을 가겠습니다 에헤 에헤 에헥 에헤 에헤헤 우리 전투 시작까지 Dude 우리 구름있다 아 어 냉면치글 까요 아니면 뚫림은 아닌거 같고 얼음 그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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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인가 아 ok WK 이렇게 찍을게요 떱개 떱개 화면! 뚝배기 라인은 어떻게 하죠? 제가 솔라 써야겠죠 네 말티엘이랑 써도 되나? 네 천천히 천천히 어우 위협적이다 아프다 다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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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래쪽에 침라투를 도와주러 가야되군 신발 뒤에 까비 왜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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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보였다 누가 미드쪽 조심 다 올라간거 같아요 아우 내가 달아올걸 일부러 한타임이 뺐는데 아래 올라와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될거 같애 이길거 같애 오! 나이스 있어요 있어요 뿌리 천천히 이거 어차피 못잡으니까 오오오 살아있는데요 형 허공에 막 휘두르긴 하지만 막 휘두르면 시카이도 무섭죠? 오 나갔는데 마나없어 마나없어 아아 저 아껴둘걸 아껴둘 까비 이거하고 저도 집갔다올게요 네 힐까지 드리고 라인 커버하는 쟤라 이거 집갔다올게요 중요하죠 힐 보다 중요한건 라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바트너의 말티에 까비 오케이 나이스 네 저 위를 누려야되는데 저기 지금 계속 그냥 바로 입금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보이자마자 어떻게 저도 그럼 바로 입금할까요? 아아 좋았다 좋았다 딜교양 괜찮았어 말체는 안보여요 네 캠프가 안나 아 아 아 아 까비 추가 따라갔어 응 천천히 할 수 있어 아 어 아 까비 늑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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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감사합니다 보석 먹으러 온다 내려와요 발라 내려와요 난 흔들리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뚝배기 아 저쪽 치사하게 붙어 댕겨 우리도 붙어 댕기니까 아 1 3 1 해야지 오신나보다 이거 제가 일부러 보석 안 먹고 있거든요 아 돈 둘 상대 이거 먹을 것 같아요 하나 먹었어요 여기 네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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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케이 그 아사스님이 좀만 뒤로 뒤로 빠지셨다가 미드 겸치 좀 봐주실래요 네 제가 미드 먹을게요 네 이런거 잘하죠 강이가 사이 erecht 나 와 빡 집중하는 것보다 아들 멋있다 이거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고 있어요 누더기 왔어 왔어 아오오 나이스 나이스 제가 해냈죠 이거는 한건 했죠 느려지게 하는게 그나마 낫겠다 치우량 감소 치우량 감소 아사스님이 입금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입금 가격만 받으려면 될 것 같아요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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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이 내겨진다 입금 입금 자 경비하시고 정비 정비 아 인내력이겠지 이거 상대 미드 넷 오게 미드 갑자기 덮치는거 조심해야돼 지금 안보여요 다 조심하세요 왜 아래 확인 날개 위에 레오릭 세명 안보여 아래 아래부터 막는다 네 지금 위쪽으로 갈게 레오릭 잡으면 최고긴 한데 여기서부터 안되겠죠 코치님 올라와요 네 미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싸움준비 아 바비 아 야상대 바비 어 어 어 어 죽는다 나 이가 없었네 흠 죄송 뒤로 뒤로 아이고 백 백 백 백 백 됐다 됐다 채우고 하죠 채우고 천천히 저기 이끌만 방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벌라 나이스 나이스 컷 앙 이웃 미 그댓 아래쪽에 위에 갈렸어요 저의 한번 빼야돼 한번 빼고 라인 두개만 먹으면 10 오케이 라인은 제가 제가 챙깁니다 저 많은 저 많은 네 갔다 보세요 독주 다 쌌다 적 Precis 슬랜님 저하고 투사 저하고, 저하고 이거 한 번만 하실래? 네 오케이 저 위에, 위에 부셔야 돼요 입금 천천히 저기 넌 오케이, 아래쪽 볼게요 발라, 클라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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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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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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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나이스 될 것 같아요 이거 웃어 피 주는 것 때문에 아 우리에부터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정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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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이거 입금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둘이 붙었다고요 뒤로 물러낼게 18개 오케이 타평을 주워 잘했다 너희를 구우리라 아 아 공감 좋았다 아래쪽 갈게요 잘리는 거 조심 위에 올라가요 뒤에 위에, 위에 두 명 조심 적들을 처치해라 미드부터 그냥 확실히 밀까요 저희 네, 미드부터 페이스드 밀 감사합니다 아비 아비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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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루깨 루깨 아 오케이 오 깨 이거 첨보 아깝다 루아 아 아깝다 말틸 말틸 조심 빼면서, 빼면서 네 오케이 오케이 아구 뭐다 저희 한 번 피 채우고 피채후보죠 피채후보죠 우물 저긴 우물 없으니까 오케이 바로가면 될거지 6시 걸리고 아 배고파 오쌰 위에 조심 갑니다 머너요 살았다 사면 아이고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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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만해요 이거 너무 너무 들어가지만 말고 네 입금만 못하게 제가 계속 달성으로 볼게요 저희 아래라인 비우고 있어서 괜찮아요 됐지만 됐지만 간다 아래 볼게요 아 떴다 아래 몰래 들어갔다 아 아래 나왔구나 누가 같이 아래 레오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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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없어요 네 빼면서 빼면서 아 이거 연계를 아래로 내려갈게요 나이스 무적 무적 뺐어요 나이스 근데 우린 죽어야 무적 뺐지만 무적과 목숨을 교환했다 집에 갔다 갈게 집에 갔다 갈게 어 안 밀렸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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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 또 났네 아 났네 나왔네 이번에 저희 16대요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이거는 RM입니다 오케이 천천히 보셔 아래에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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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막고 오세요 그냥 어차피 미드 깨지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형 조심 형 이거 근데 내려오나요 바텀 마 미는데 어쩌죠 이거 바텀 싸울까요? 바텀 저거 그냥 줘야 될 것 같아요 늦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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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으로 갈게요 탑 나갈게요 응 탑하고 요 앞에 성체에서 만나 바텀 탑 나 나 하나씩 탑 내 힘이 상덕관라 내 분노를 피하고 싶다면 보쌈에 더 모으거라 우두가진 않았겠.. 느려요 저희 딜러 딜러랑 힐러 느려요 이거 계속 쫓나요? 아냐아냐 저희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어어 물렸다 물렸다 아이고 어 버티고 있어요 버틴게 버틴게 아니야 2등인가? 2등인가? 1대2교 나이스 나이스 2대1 제다투를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위에 말티엘 이거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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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우리가 이긴거죠? 제 뒤에를 살짝만 했어야 되는데 많이 했나? 아니 잘했어요 형 공감 앞에 두개 있었나? 이겼어 이겼어 좋았다 좋았다 입금 입금 어 공패 살라고? 어 저기 말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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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요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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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했다 일 쓰고 갔어 입금 아 하아 마이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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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티 마이티 먹을게요 그냥 이거 황꿈 10초 나와요 오케 오케이 오케이 아 죽는 줄 알았네 천천히 천천히 공감 3초 오케이 공감 가는 거 나이스 나이스 공감으로 묶어버릴걸 마나 없어요 저 노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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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부셔볼까? 천천히 부셔볼까? 나이스 어 빼야되요 저게 쿨이 몇초에요? 저게 60인가? 60초밖에 안되는데 50초 근데 제가 이거 대체할때는 할게 없네요 그냥 은심뿌려야되요 거의 뒤에 아니면 옆에서 나오셔야 되요 이런거 앞에 안무 부실때는 뭐해야되요? 그럴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되요? 아니면 같이 때려야되나요? 어 근데 저기가 방금같은 경우는 그냥 할게 없었어요 음 저쪽 어차피 못내죠 네 저쪽도 못내요 여긴다 어 우드 무빙 한번 입딜 어 어 확인나가 들어가는건가? 어 저 우드간다 어 갔다 갔다 저 살아나요 언제갔지? 언제 들어갔지? 저도 못봤는데 저런건 제라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 먹었다 어 덮쳐서 싸우면 안돼요? 한명없어요 어 나이스 잘 들어갔다 황쿤 나이스 발라먹었어요 이거 발라봐주세요 발라볼게요 아우 잡았어요 아우 아우 오케오케오케오케 미드로 미드로 달리자 괜찮아요 저거 막아야될텐데 아니 이거 핵가면 다 가면 끝날거 같아요 오케이 다 핵핵핵 엥 아 정역 아 저거 나이스컷 이거 성체만 성체부터 Kristin 님들도 제라트로 할피하니요 ㅋㅋㅋㅋ pandemic 흐하핳하하하 기고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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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민 센스한테 뵙죠 기이이고만장 기이고만장 아아구 오졌다 청국은 이미 지민지 뽑았네 뽑았어 자파보졌네 그냥 하지만 두대기겠죠 쉭 어 재밌다 지금 왜 이렇게 안나와 재랄 없는데?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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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반데? 아 제라투로 왜 이렇게 해? 아 금강공주예! 아 미안합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안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 안센세가 이거 제라투로 해야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났어 오 제라투로 혼자 게임 다 했어 와 뭐 상상 이상이었다 아 이 정도였나? 아 장난 없다 근데 형이 한마디도 안했어 진짜 한마디도 안하고 온통 신경사기에 집중했어 정말 제라투로 그 자체었어 제안합니다 미안해요 그치? 그치?